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 교재 있는 문제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에서는 세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번째는 자료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E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구요. 저랑은 이제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5문항과 고구필터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5문항 각각의 2점씩에서 2호 10점을 차지하는데요. 첫번째는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그 다음 행의 높이 그 다음에 문자 제목 앞뒤에다 특수문자 삽입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3번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요.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고 숫자 뒤에 M자를 붙이는 문제입니다. 4번은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연자를 붙일 거구요. 셀 스타일과 테두리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예제파일을 불러와서 하나하나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글꼴에서요. 홈의 글꼴 그룹에서요. 문제서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은 굴림체 선택하시고 크기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20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기울인꼴. 굵은 기울인꼴은 굵게 한번 하시고 기울인꼴 한번 하시면 돼요. 행의 높이를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행 머리끌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 30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1셀 앞에서 3개에서 3자 앞에서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가 되는데요. 보기 변경 눌러서 문제에 나와있는 모양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현항, 황자 뒤에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제시된 특수문자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E13 영역을 선택하시고 가운데 맞춤 홈에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시 A4부터 A5,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6부터 A12, 그 다음 B6부터 B10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식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F4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신 후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숫자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M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H4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거나 샵을 입력하시고 한글로 문자 연자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A3부터 H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셀 스타일 강조색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A3부터 H13을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 홈에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고급 필터입니다. 1학기 평가표에서 감옥 아이디가 R 또는 P로 시작하고 그 다음 총점은 75 이상인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제시된 필드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A19부터 B21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B24셀에다가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19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기본 작업 다시 3번씩 듣고 클릭하시고요. A19에다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 조건은 감옥 아이디가 감옥 아이디 컨트롤 선택하시고 감옥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문제에서 R로 시작한다. R 다음에 다른 글자가 올 수 있어요. 별표 또는 P로 시작한다. P 입력하시고 별표 입력하셔서 P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다음은 총점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문제에서 과목 아이디가 R 또는 P라고 했으니까 행을 다르게 했고요. 총점이 75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과목 아이디가 R로 시작하면서 75 이상 P로 시작하면서 75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총점에다가 크거나 같다 75 다시 한번 크거나 같다 75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는데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한 필드는요. 이름, 학과, 과제, 출석, 중간, 기말 이름부터 기말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결과 위치는 A24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의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셔야 복사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조건 범위는 A19부터 B21 영역에 입력해놨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명을 이름부터 기말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추출해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5문항에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에서 8호 40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기타 작업까지 하고 나서 계산 작업 작성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판매 코드의 여섯 번째 글자가 1이면 아메리카노, 2면 카페라떼, 3이면 카푸치노 그에는 기타 음료라고 표시할 건데요. 여섯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함수 값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추주함수 기타 음료에 대해서는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1, 2, 3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기타 음료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산 작업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D3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여섯 번째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라고 미드함수부터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M, I, D 판매 코드에 가서 심표 여섯 번째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1부터 5까지 값이 표시가 되네요.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추주라고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추주는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는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함수 삽입 도구를 눌러서 값들을 나열할 때 입력만 하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는데요.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두 번째는 카페라떼 세 번째는 카푸치노 이렇게까지만 입력을 하면 돼요. 만약에 if error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다 기타 음료 다섯 번째도 기타 음료라고 두 번 써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if error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시된 세 개의 음료만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한번 누르시면 1, 2, 3은 정확하게 나와요. 하지만 4, 5는 밸류 오류가 표시가 되겠죠. 이럴 때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 함수 이용해서요. if error 오류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기타 음료라고 맨 끝에 가서 심표하시고 기타 음료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구매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의 그 다음 구매 총액의 합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sum if고요. 그 다음에 빈도수가 높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mod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일단은 커서를 j10세를 갖다 놓고요. 구매 수량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 숫자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j10에 커서 갖다 놓고 mode 입력하시고요. mode까지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가로 열고 구매 수량의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눌렀더니요. 아, 숫자 10이 가장 많이 하나, 둘, 세 번 있네요. 빈도수가 높습니다. 라고 10이라고 구해졌고요. 10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구매 수량에 가서 10이라는 데이터를 찾아요. 그 다음 그 10에 해당한 같은 행의 데이터들 중에서 구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 if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첫 번째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 구매 수량에 가서 심표 그 다음에 빈도수를 구한 숫자 10이란 걸 기억을 하죠. 구한 수식 그대로 두시고 심표 맨 끝에 가서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구매 총액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했더니 21만원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참조해서 작성을 합니다. 상품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단가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문자가 A이면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시고요. 그 값이 A라면 해당된 값 B부터 D까지 값을 찾아오는데 참조하는 표가 잠깐 표 3에서 아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H루컵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판매 금액을 구하는 셀 이 16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이트함수 입력하시고 상품 코드에서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상품 코드 오른쪽에 한 글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요. 그 값을 단가표에 가서 찾습니다. 첫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는데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루컵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찾을 값 라이트함수 통해서 구해놨고요. 단가표 범위 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FALSE라고 입력하거나 0을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A에 해당한 판매 단가 29,800원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판매 단가를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다가 문제에서 판매 단가는 구했고요. 판매량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판매량은 D16셀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반납일과 대여일을 이용하여 이용일수를 구하고요. 일일 임대 요금을 곱하여 총임대 요금 영역에 표시하시오. 이용일수는 반납일과 대여일 사이의 일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두 날짜 사이에 차이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데이지라는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일수 구하고 일일 임대 요금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일 임대 요금은 입력되어 있네요. 그러면 K1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데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끝날 자부터 들어가요. 반납일 선택하시고 J16 대여일 선택하시고 I16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두 날짜 차이일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값 뒤에다가 곱하기 일일 임대 요금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곱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4번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표 5에서 체질량 지수가 19 미만이면 저체중 그 다음에 19 이상 19 미만에 대한 처리가 끝났으니까 19 이상에서 23 미만이면 정상 23 이상이면 과체중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체질량 지수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으로 신장의 제곱을 곱한 신장의 제곱 값으로 나눠가지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거고요. 일단은 체중량 지수부터 구한 다음에 이 포함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체중 나누기 그 다음에 제곱근을 신장의 제곱을 구하는데요. 파워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수를 지정한 만큼 거듭 제곱한 결과를 구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숫자는 비열에 있는 신장의 값을 가져와서 숫자 2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체중량 지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값을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계산한 값이 19보다 작습니까? 그러면 저체중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표 if부터 신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끝에 가서 컨트롤 v 이제는 19 대신에 23으로 바꾸시고 23이면 정상 그렇지 않다면 맨 끝에서 큰 따옴표 묶어서 과체중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한 번 두 번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제가 작성한 수식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나 봐요. 아 여기 신표가 빠져 있네요. 네 신표 그러니까 if 함수는 첫 번째 조건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 다음 만족하지 않았을 때 안았을 때 안에서 다시 if 조건 추루값 폴스값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계산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교재에 있는 결과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예제 내용과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의 첫 번째 목표값 찾기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평가표에서요. 평점이 3.8이 되려면 과제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평점이 현재 3.7인데 3.8이 되려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3.7이 아니라 3.8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을 선택하는데요. B7 셀에 점수가 몇 점이면 가능할까 라고 B7 셀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다 찾았다면 목표 찾기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1, 표2, 표3에 대해서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 의 평균을 표4의 영역에 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별 해당된 항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4에 있는 영역 F4부터 I8 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아니 통합하라 그랬죠. 데이터 통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 첫 번째 표에 가서 학과부터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추가 두 번째 표2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추가 그 다음 세 번째 표3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추가 범위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해당된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의 매크로를 기록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 5점씩 해서 총 두 문제 1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라고 되어 있고요. 범위정에 서서 모든 테두리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단추에 연결하되 B16부터 C18셀 영역의 단추를 만들고 텍스트도 테두리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B16부터 C B16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신 다음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C18셀 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매크로 이름에서 테두리가 표시되면 확인 A3부터 F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고 이미 셀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셨다면 단추 1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테두리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는요. 기본도형에 배지라는 도형에다가 연결하실 거고요. 26부터 F18 영역에다가 도형을 그리실 거고요. 셀스타일이라고 이름을 기록하실 거고 강조색 6번 제목행에 대해서 강조색 6에 셀스타일을 적용하는 매크로입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기본도형 안에 배지를 찾습니다. 배지가 배지가 첫번 두번째 줄에 끝에서 두번째 기본 도형의 배지를 찾으신 다음 위치가 26부터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실 때 셀 눈금선에 맞춰서 26부터 F18 셀까지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는 바로 도형은 텍스트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 셀스타일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A3부터 F3 제목에 대해서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셀스타일에서 강조색 6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범위 지정된 거 이미의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아까 텍스트 미리 입력해놨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테두리를 없애시거나 색깔을 없애시거나 하신 다음 테두리 없음 그 다음에 이미의 색깔을 제목에 대해서 다른 색깔 바꾸시고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 그 다음에 셀스타일 한번 눌러보시면 매크로 기록한 내용이 맞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다섯 문항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는 첫 번째 총점 계열은 제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과 같이 컴퓨터 공학과 학생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종류는 누적 세로 막대형 이고요. 차트 제목 입력하고 도형 스타일 효과 적용할 거고요. 범내는 표시하지 않고요. 범내 표지 포함한 데이터 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세로 갑축의 점수라고 입력하고요. 스택형으로 텍스트 방향을 표시하신 다음 차트 영역에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이제 차트 문제를 하나하나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에서 총점 이라는 막대가 좀 높게 올라가 있네요. 총점 막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실 때 각각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음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하셔서 현재는 모든 데이터로 차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컴퓨터 공학과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에 우리는 기말 그 다음에 중간 출석 과제 다 표시할 건데 총점은 포함하지 않고요.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지우신 다음 첫 번째 이름 그 다음에 과제부터 기말까지 컴퓨터 공학과에 해당한 데이터 이름 선택하시고 점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과 이름 과 점수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각각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해당된 학과에 해당한 데이터만 차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신 다음에요. 차트 종류는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1학기 컴퓨터 공학과 성적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서식 에서요.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선택합니다. 다음에 범내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에 대한 체크를 해제 하시고요. 데이터 표를 표시하는데 범내 표지를 포함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타트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세로에 다가 축제목을 저희는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점수를 다시 한번 축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방향 세로 아 스택형 이라고 되어 있네요. 스택형을 선택하시고요. 약간 간격이 떨어져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의 그림자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에 가셔서 안쪽 가운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는데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차트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문제 그림은 이제 그림자 효과는 보이지 않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실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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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